1월 29일 금요일 경호일 운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자랑할 게 좀 있어요 제 카페랑 블로그에는 올려놨는데 요거 보이세요? 사주상담 받으셨던 분이신데요 제 팬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거는 제가 원래 쓰던 거고 요거 보이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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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진짜 이거 정성 아니면 못 만들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더 의미가 있는 거래요 이거를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자잘하게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꼭 식사 대접 제가 드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자랑하고 싶어요 자 자랑 끝 자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 경호일이잖아요 기회년이고 의뢰월이거든요 아 참 어떤 분이 어저께 댓글로 오늘부터 병자일 아니에요?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병자일 아닙니다 제 실시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만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제가 생토막객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병자월 의뢰월 하는 거는 이미 나와 있어요 해월은 12월 초까지 계속되거든요 제가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24절 그러니까 12절기랑 이게 흐름이 있는데 총 24개의 흐름이 있고요 지금 만세력을 지금 제가 책을 펴보면 12월 7일 그날이 대설이에요 그날 대설이고 저녁 7시 17분 이때까지가 의뢰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의뢰월인 거죠 병자월 아니냐고 태클 보시면 안 됩니다 의뢰월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보면 기회년이 임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의뢰월도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아 이거 많이 쓰니까 이제 막 흐릿하게 나오네요 자 다시 올게요 이거 좀 낫네요 자 무토 감목 임수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7일 7일 16일 임수죠 임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희는 이 큰 물인 임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만약에 이 일관이 을목일관 분들이시면 이 임수가 들어오면 좀 좋아요 와 만세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임수는 뭔가를 키워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이다 보니까 자 이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오늘은 주인공이 경금이죠 경금 입장에서는 오늘 재성이 들어왔어요 현관에 재성 그것도 정제가 들어왔고요 또 기토죠 기토는 인성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해수죠 해수는 어떤가요 해수는 식신이 돼요 네 그리고 오하죠 오아는 관성이 되죠 네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십이운성이니까 이 십이운성의 경금 입장에서 보는 십이운성을 이제 저는 적을 거예요 해수니까 병사묘의 병지 왜냐하면 해자축의 첫 글자니까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일이죠 오면은 사오미 즉 목욕지가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당연히 시간은 있다고 했어요 자시부터 해시까지의 이 시간 흐름이 있고 에너지를 한번 착 보고 이제 일간 넘어갈 건데 에너지는 무조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 옛날에 무슨 날이지? 착착착 이렇게 저희는 도사가 아니니까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글자를 봤을 때 싹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성과 인성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딜레마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식신은 뭐라고 했어요 아웃풋이라고 했잖아요 잘 먹고 저것도 잘 또 내보내야죠 잘 내보내는 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목욕지죠 오늘은 숨을 수가 없고 최고조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오늘도 역시 우울해서 뭐 이렇게 나쁜 생각 가지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을축일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나쁜 예측이 나쁜 예측만 보는데 사주를 또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5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심 먹는 시간이 5시거든요 이 5가 들어온 날이기도 하고 오늘 에너지는 나쁘지 않아요 좀 슬프다가도 밥 한 끼 먹으면 기분이 쑥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주변에 힘든 분들 때문에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은 좀 적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일간 간목 일간부터 진행을 할게요 갑자일주라든가 갑신일주라든가 간목 일간을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간목 분들은 오늘 어떤가요 관성이 들어왔죠 그것도 편관입니다 편관이 사지에 앉았어요 편관이 사지에 앉았다는 것은 일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뭐 계획 잡으신 일들 다 있잖아요 계획 일 사업 이런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운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일에 대한 실적도 오늘 좀 많이 하강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실적이나 거래가 있어야 하시는 분들 실적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영업 드시는 분들 실질적인 거래가 없고 본인한테 그냥 질문만 많이 들을 수가 있는 힘 빠지는 날인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어제까지도 영상 할 때 큰 걸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임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간목은 현재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성장하는 중인데 오늘 그냥 실적이 저조할 뿐이에요 게임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 번에 뭔가 많이 얻지를 못하죠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큰 힘을 얻거나 큰 점수를 얻을 때까지 힘을 모으는 구간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날은 간목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트레이닝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안 좋은 날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안 좋다는 얘기를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트레이닝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간목분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최근 을목분들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실 텐데 을목분들은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신기해요 그만큼 을목답게 사신 분들 참 많다는 거죠 오늘 날짜가 정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에요 직장인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좋은 날이에요 직장인 분들은 커리어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사 발령을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된다거나 혹은 승진이 좀 빨리 된다거나 아니면 승진 내정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승진을 하시게 된다거나 봉급이 오른다거나 이런 저런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 프리랜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을목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입니다 신리적인 분들이고 저는 을목분들 존경합니다 자 이렇게 목일관 분들 했고요 목일관 분들은 현재 임수의 영향 때문에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구간이에요 화이팅 하십시오 병화 보겠습니다 화일관입니다 자 병화분들은요 오늘 이게 금일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호일은 편제가 들어온 날이고 제왕제에 앉은 날입니다 내 마음이 울컥울컥 앞설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병화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뭔가 물건을 지르신다거나 혹은 내가 투잘만한 형편도 안 되는데 어딘가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권을 사는데 평상시에는 한두 장 정도 그냥 재미로 사셔도 뭐니 갑자기 막 10만 원어치를 질러버린다거나 돈을 빌려서까지 해서 내가 어떤 과감하게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도 아닌데 크게 지를 수가 있어요 다음 달 생활비까지 쪼들일 정도로 조심하셔야 되고 경제활동도 좀 상황을 바감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병화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특히 좀 말려주세요 자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요 오늘 정제가 걸록지에 앉은 날인데요 여기저기서 계속 정화분들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쉴 틈이 없고 또 중요한 업무 요청이 게다가 우선순위를 매기기에 되게 애매한 것들이 많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분들은 공정하고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들어오는 일들을 거의 100%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정화분들 일만큼은 정말 야물딱지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활간 했고요 이제 무토를 하겠습니다 네 무토분들은요 오늘 식신이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요 사업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재능에서 굉장히 크게 오는 활약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활약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조직에서 큰 목소리를 못 내셨던 분들도 오늘은 버럭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나 자신을 과감하게 훅 던져서 활약을 하시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평상시에 팀에서 막내로 계셨던 무토분이라면 오늘 뭔가 크게 한 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무토분들 어떤 활약을 보실지 또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볼까요 기토분들은 상관이 걸럭지에 앉은 날인데요 업무적으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일만 그냥 FM대로 하시고 칼퇴근 하시고 그런 분들도 주어진 일만 해내는 게 아니라 내 분야에서 뭔가 중요한 한 걸음을 나가게 돼요 기토분들은 오늘 갈목할 만한 또 건을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혹은 프리랜서 그리고 어떤 창작의 일을 하시는 기토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뭔가 괜찮은 결과물을 내놓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기토분들이 결과물을 내놓는 날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프리랜서 분들한테 좋으시겠네요 바로 생존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경검을 보겠습니다 경검 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오늘 경검 분들은요 연세가 혹시 많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 내 가까운 학교 선생님 혹은 회사에서 예전에 모셨던 분 이런 주변인 중 가까운 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신 경우에는요 안부 인사를 꼭 해주세요 잘 계신지 건강하신지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목욕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욕지에 놓였을 때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변 분들에게 건강한 사람이 아닌데 건강하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혹은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헤헤실실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주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굉장히 속기 쉬운 날이에요 오늘은 목욕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검 분들 오늘은 남들이 말하는 것을 한 번은 걸러서 필터링해서 들으셔야 되고 또 필터링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신근분들 볼게요 신근분들 같은 경우는요 겁재가 병지에 앉은 날인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진이 빠지고요 또 힘이 듭니다 오늘은 나 자신이 오히려 외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도와주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런 힘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세요 신근분들 그래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거나 최근에 실직을 하신 분 혹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서 연락받고 편안하게 못 있는 분들도 신근분들이세요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또 겉으로는 차가우고 속이 따뜻한 분들이 많거든요 신근분들이 그래서 오늘 좀 우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챙겨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까 신근분들은 또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수를 볼까요 임수분들은요 오늘 편인이 퇴제에 앉은 날입니다 나를 찾는 연락들 메시지는 당연히 많은데 도움이 되는 건들은 하나도 없어요 거래의 실적도 뭔가 그냥 말만 확실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구두로 그리고 또 취소되거나 앞으로 취소가 될 게 뻔하거나 불확실한 일들만 들어와서 한 건 한 건 때문에 먹고 사시는 임수분들은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한테 뭔가 희망을 준다고 불확실한 일을 컨택을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희망 고문하시는 건들이 많이 있어요 연락 오는 건 중에서 이게 퇴제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만으로 들떠서는 안 되겠죠 저희는 오늘 지금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임수분들은 오늘 들어오는 말들도 확실한 게 아니면 그냥 걸러들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분들은요 정인이 절제에 앉은 날인데요 기존 관계들이 오늘 끊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환해서 찾게 되시는 네트워크가 바뀌는 날입니다 계약, 거래, 이런 구매 건들 자체가 취소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구매 건이나 계약, 거래 건으로 갈아타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개수분들은 네트워크가 바뀔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변환 전체적으로는 지금 성장하는 단계들 거치는 일관들이 많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시간이 다릅니다 드라매도 나오잖아요 너와 나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게 사주에서도 접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주는 생뚱맞은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반영한 공식이고요 그래서 변수가 참 많고 참 공부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도 일관별 운세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첫 번째 댓글에다가 일관별 시간을 박아 놓으니까 그 댓글에 시간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12월 초에 있을 사주 기초 특강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짜 지나서 신청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모두 모두 힘내시고 5개 오늘 밤 또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주말에도 시간 봐서 실시간 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